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런 새로운 팀들에 또 불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. 오늘 대통령의 농구대장. 2백냐는 미스도객들도 웃는데 어린 것만 맥주 불어넣어 오늘 차가 저는 진짜 몇 프로? 한 10% 정도는 폐지? 제 차, 제 차. 3백끼스 4백농구 미식사용 차. 차가 뭐? 우리 형은 작은 사이에서 시장될. 그래도 깨까 그 돈이 다행히. 완전 코미디 안 부르니까. 빛들이는 가면 돼. 빛바라 빛나고. 웃고 막 다가가. 나 저 아래 어디에 저 술집 하나 얘기하기 너 기가서는 안고. 이 아저씨는 사랑해주는 동물이군요. 이 아저씨는 사랑해주는 동물이군요. 이 아저씨는 사랑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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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물이군요. 네 잘했는데 생숙합니다. 아빠하고 애통을 했잖아. 이 밤에 있을 땐. 그렇지? 세며봐. 안 봤나? 봤어요. 봤지? 아빠하고 쟤 안 자죠? 본성 자겠지. 고기만 하자마자 이야기 안 합니까? 빨리 해라. 자, 세마리. 잘하고. 빨리 해라. 시작. 시작. 사진 찍어놨지 알아듬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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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. 말씀해 드리죠. 전라북도 금산시 해만동. 송영경 씨. 부동산이었습니다. 저는 부산여자 중학교 1학년 7반의 장주인 중. 엄마. 어, 가자. 주인 중에. 무엇보다도 팝과 스포츠 영화를 사로. 어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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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와 이끌noon하고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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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